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영어 118페이지 테이블 잡기 테이블을 잡을 때는요? 꽉 잡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약을 했을 경우와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상대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레저베이션을 make 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아무리 예약이 필요한 식당이라 하더라도 언제 거길 전화로 예약을 하고 또 시간 맞춰 찾아가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행할 때는 그런 경우는 드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단원에서 배운 바와 같이 컨시어지의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 식당을 추천받은 이후에 곧바로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예약이 다 돼 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지도에 표시해 준 곳으로 택시기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 식당에 예약이 돼 있는 채로 들어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예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레저베이션, please.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저는 make a reservation을 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자, 7시에 예약을 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at 7, please. 저는 7시에 2명 예약을 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at 7 for 2.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유명한 식당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당연히 대기자들이 있겠죠? 아, 그렇구나. Did you make a reservation 하고 물어봤어요? 아, no. 예약을 안 하셨어요? 자, 여기 식당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시나요? 예약 안 하시면 못 들어오시는데. How long will it take? Should I wait? 7시간 30분 기다리셔야 돼요. 뭐야? 7시간 30분? 네.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7시간 30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 남겨놓고 7시간 30분 후에 돌아오면 돼요? 그렇죠. 홍대 앞에 가면요. 아는 사람은 아는 유명한 파스타집이 두 개 정도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타집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 하면요. 네. 제가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일단 자석이 꽉 차면요. 네. 그 다음에 대기를 알려주잖아요. 네. 처음에 대기는 15분 대기고요. 네. 그 다음 대기는 30분 대기고요. 네. 그 다음 대기는 45분 대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손님에게는 6시간 30분이에요. 진짜? 네. 이유 없이? 이유 없죠. 어차피 1시간 대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갈 거거든요. 그치. 어차피 쫓아낼 바에야 임팩트를 주자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어처구니 없어요. 그냥 가면요. 네. 5시간 50분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이지랄해요. 그러면 진짜 그거 맞네. 그 심리 정말 영원하네요. 사람들은 금지된 걸 욕만 한다면서요. 5시간 빨리 기다려서 먹어야 하나? 오 마이 갓. 지금 예약해놓고 점심 먹고 이따 저녁때 와서 먹을까? 그렇게. 그렇게. 그런 꼼수로 유명해진 식당들이 있죠. 맛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맛이 없진 않은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How long will it take? 그러면요? 네. 5 hours. 5 hours and 30 minutes. 그렇게. 5 hours and 30 minutes?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요. 네. 표정은 안 변하고 그걸 얘기하는데요. 어. 아침마다 연습하다봐요. 야 너 음식 웃었어? 안돼 다시 해. 아. 그렇게 해. 네. 정의가 없죠. 그러게요. 자. Did you make a reservatio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아닌데요. No. 그러면 몇 분이세요? How many? 두 명이요. Two. 그래요? 저희는 준비된 테이블이 없어요. I'm sorry. No tables are available.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음. 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About 15 minutes. 어. 금방 되겠네요.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섯 시간 15분이요. 음. About 515 minutes. 515분. 네. 아하. 내가 500라고 했구나. 네. 5 hours and 15 minutes. 그래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I'll wait. 진짜 한번 기다려봐. 하하하하. 너. 네. 한 시간 만에 나오면 너 죽어. 아. 그렇게. 이렇게. 정말. How long will it take?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약해놓고. 그냥 대기 리스트에 적어놓고. 네. 줄창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죽는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저는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기다려본. 음. 잘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안 기다리게 되는. 저도요. 뭘 기다려. 그냥 딴 거 먹지. 그렇죠. 귀찮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뭐. 유명한 집이라면은. How long will it take? 한번 물어봐 주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사실 또 유명한 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우리가 유명한 집을 아는 방법이. 네. 현지 친구를 통해서도 있고 컨시어지를 통해서도 있겠지만. 네. 한국 출판사에서 출간된 여행 가이드 책을 보고. 네. 유명한 집을 찾아가는 경우. 아. 막상 가보면 반은 한국 사람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식당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럴 수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믿고 가는 것은 낭패를 부를 수도 있지요. 음. 그럴 수도. Did you make a reservation? no. 음. 음. How many? 2. I'm sorry, no tables are available. How long will it take? about 15 minutes. Okay, we will wait. 감사합니다.